한 번만 따라불러 기를 할까, 그 뒤를 어디서부터 잘 안되는 데요? 다 안되는 데가요? 아니 그래도 되는데, 정장 노래를 들어라 까지, 담담 장강수 이거 지금 되는 거 같아, 학여 여기서부터 전혀 안되는 데요. 그러면 담단부터 할까? 사부님 거 같이 한 번씩 하면서 녹음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부터 할까? 처음부터 그냥 해볼까? 그래야 서서 묘하기가 편할 거야. 둥둥둥 내 낭군 둥둥둥 내 낭군 어허 둥둥 내 낭군 어허 둥둥 내 낭군 잘한다 둥둥둥 둥둥둥 어허 둥둥 내 낭군 어허 둥둥 어허 둥둥 내 낭군 어허 둥둥 불연짐 불 엎고 보니 어허 둥둥 불연짐 불 엎고 보니 불연짐 불 엎고 보니 불연짐 불 엎고 보니 질병이 일색을 모아도 절화로구나 호두흥둥내랑군 소련님이 좋아하고 하나 둘 소련님이 좋아하고 니의 춘향아 말을 들어라 하나 둘 니의 춘향아 말을 들어라 여와나와 유정헌이 여와나와 유정헌이 정자 노래를 틀어라 다 아함담 창 강수 붙여서 정자 노래를 틀어라 다 아함담 창 강수 유 유 유 원 백종 유가 그러니까 유가 또 저기 봐 열한번째 유 유 유 시작 유 유 원 백종 하효 불상 공헌 이 시 남 하효 불상 성헌 이 정 수원 암정 강수 원암정 강수 원암정 정금남 뿌울성 정 공은 남 동군남부 불승정 부인 불견송하정 부인 불견송하정 바남태수의 희우정 바남태수의 희우정 상대육경과 백광환조정 상대육경과 백광환조정 상대육경과 백광환조정 주어인종 부고 앞서 방정 주어인종 부고 앞서 방정 일정실정을 논정하면 일정실정을 논정하면 대막은 일편단종 대막은 번영이종 대막은 일편단종 대막은 번영이종 양인은 심정이 탁정타가 여기는 다섯번째 박에서 양인은 심정이 탁정타가 만일 파정이 되고 뜨면 만일 파정이 되고 뜨면 쓰닙니다 하늘 파이팅 하늘 파이팅 하늘 파이팅 하늘 파이팅 정을 잔 그 정자도레라 그 정자도레라 그 정자도레라 정하고 자가 같은 거 정자 정자 올라가지 정자 도레라 굿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혀 안들어가지고 보면서도 다른 음이 다 나와요. 우리 사냥님이 도전하시니까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렇지.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어. 도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저거Неое 여드 Dame 도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